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깨뜨려 본다는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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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! 무릎 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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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 무릎 팡 야! 깜짝이야! 무릎이 닿기도 전에 무릎이 닿기도 전에 뭐야? 1박 1! 1박 1 날아! 1박 2일 날아! 1박 2일이 뭐 야구장에 들어와! 1박 2일 날아! 빨리 빨리 빨리! 아 오늘 민망하네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? 내 백힘은 내 프로야구 원년 중계부터 해설이 생 30년 독선을 선지하는 야구계의 강마에 한국 야구에서는 본자 그거 왔다! 고! 구야! 됐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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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에서는 30년 됐어요! 야구에서는 역시 하인! 성! 한참! 나 그거는 더 큰 셈이다 보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왕점마다 정말 유행을 만들어 내시는 온 국민의 길을 사로잡는 MBC 중계 시청률 1위의 보좌섭표 이등공식! 우리 허구원 해설위원께서 무슨 고민이 있길래 평소에 좋아하지 않고 미웅 들을지 얘네들은 팍팍했는데 이 무릎 팍도서는 자기말로 성깡성깡 방문해 주셨습니까?